MBC 온 트로트 챔피언 장민호 단독 MC 발탁 장민호 웹예능 탕위 전격 출격 장민호 MBC 새 웹예능 탕위 출격 트로트 꽃사슴 등장의 길거리 들썩 MBC가 선보이는 신규 웹예능의 트로트 꽃사슴 장민호가 출격합니다 MBC 레트로 감성 유튜브 채널 나알까에서 공개되는 장민호가 쏜다 탕위는 장민호가 시민들과 함께 주어진 미션을 수행한 뒤 장민호 픽 가게에 미션 성공 후 사인 정리 끝만큼 선결제해 시청자들에게 선착순 공짜 이벤트를 벌이는 신규 프로그램입니다 대한민국의 숨겨진 명소를 찾아다니며 시청자들에게 반나절 코스로 즐길 수 있는 먹거리와 놀거리를 소개하는데요 첫 촬영날 미스터 트롯 이후 3년 만에 길거리를 걸어본다는 장민호는 영하 10도의 차가운 날씨 속에 사람이 있어야 미션을 하지 라며 초조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점심시간이 되자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장민호씨 너무 잘생겼어요 악수 한 번만 해주세요 저희 엄마랑 영통 좀 해주세요 라며 장민호를 둘러싸 길거리는 순식간에 팬미팅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트로트 꽃사슴이라는 수식호에 걸러맞게 길거리를 런웨이로 만들며 물오른 예능감을 뽐낸 장민호는 덕수궁 돌담길을 배경으로 감성 뮤직비디오를 찍고 자신의 버킷리스트도 이뤘다는 후문입니다 장민호가 쏜다 탕웨이는 오는 2월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유튜브 채널 나알까를 통해 공개됩니다 생방송으로 돌아온 트로트 챔피언 단독 mc의 장민호 발탁 가수 장민호가 트로트 챔피언 단독 mc로 나섭니다 26일 호어 엔터테인먼트는 장민호가 트로트 챔피언 단독 mc로 납점돼 오는 2월 9일 오후 8시 mbc온에서 첫 생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죠 2022년 녹화 방송으로 첫 선을 보였던 트로트 챔피언은 매회의 테마를 선정 테마와 관련된 노래로 순위를 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한 달에 한 번 있는 생방송을 통해 월과 트로트 챕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존에 해왔던 선정된 테마에 어울리는 트로트 노래들도 시청자들의 귀를 호강시킬 예정인데요 생방송으로 재정비를 끝낸 트로트 챔피언은 단독 mc로 장민호를 낙점하며 심찬 시작을 알렸으며 장민호는 트로트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트로트 챔피언 mc로 활력할 예정입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왕성하게 활동하며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장민호는 남자는 말합니다부터 사랑 너였니 풍악을 울려라까지 트로트이 가지고 있는 다채로운 매력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가수입니다 또한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특유의 진행 능력까지 입증했던 장민호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트로트 챔피언의 단독 mc로 남녀 노수에게 트로트의 숨은 매력을 제대로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로트 챔피언의 제작진은 그동안 장민호가 보여준 돋보이는 입담과 재치를 눈여겨봤기 때문에 생방송으로 전환하면서 고민 없이 바로 장민호를 mc로 선택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민호만의 색깔을 담아 안정적으로 생방송을 진행할 것이라 기대한다 특히 장민호는 트로트 대선배 가수들과 현지 핫한 젊은 트로트 가수들의 가교 역할을 하며 트로트 챔피언을 더욱 풍성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며 mc 발탁 이유를 전했습니다 한편 트로트 챔피언은 오는 2월 9일 오후 8시 처음 방송됩니다 장민호 스타랭킹 남자 트로트 3위 풍악을 울려라 가수 장민호가 스타랭킹 스타트롯 남자 랭킹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장민호는 지난 19일 오후 3시 1분부터 26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된 1월 4주 스타랭킹 스타트롯 남자 랭킹 2배에서 3위에 올랐는데요 4만 1051표로 3위에 등극한 장민호와 함께 15만 3652표로 1위를 차지한 이찬원 7만 7514표로 2위를 한 영탁이 톱3를 형성했죠 앞서 장민호는 지난 11월 두 번째 정규앨범 이터널을 발매하며 팬들에게 반가움을 안긴 바 5년 만에 정규앨범으로 컴백한 장민호는 현재 TV조선 예능 미스터트롯2에서도 재치있는 입담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스타 랭킹은 팬들이 직접 자세 내 최애 스타의 투표에 순위를 결정하는 랭킹 투표인데요 투표 결과 순위에 따라 스타에게 다양한 특전이 제공됩니다 4주 연속 1위로 선정된 스타는 5개 전광판 광고에 실리며 4주 연속 1위 스타의 팬들은 5개 전광판 광고 영상 팬서포트도 가능합니다 제안은 스타뉴스 공식 이메일로 하면 됩니다 장민호 로망 저격한 중정 노천탕 있는 파주집 내매가 8억대 장민호의 로망을 저격하며 기립박스를 받은 파주집이 소개됐습니다 1월 20일 방송된 MBC는 구해조 홈즈 187회에서는 고향 파주 김포 일대 3대가 함께 살 세대 분리가 잘 된 단독주택 혹은 타우나스 매물을 찾는 의뢰인이 등장했죠 복팀 코디 정의랑 박나래는 파주시 상지석동에 매물을 소개했는데요 집 내부는 친구가 높고 채광이 좋았으며 외부엔 잔디 마당과 나무대크 테라스가 있었습니다 식집사라는 의뢰인이 식물을 키우고 텃밭을 가꿀 공간이 충분했죠 무엇보다 이 집의 하이라이트는 중정의 프라이빗 노천탕이었습니다 앞서 홈즈 때문에 인테리어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편백나무 욕조가 좋아 보이더라 욕실에서 몸을 담그는 걸 좋아한다고 밝히며 욕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드러냈던 덕팀 장민호가 경쟁을 입고 기립박스를 칠 정도의 공간 노천탕의 사이즈는 무려 대중탕만 했으며 집의 이름은 지붕 뚫고 노천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집은 잔디 마당과 바로 연결되는 동선 좋고 깔끔한 주방, 팬트리와 드리스룸 등 넓은 수납공간, 방안의 발코니 등을 자랑했습니다 방 4개, 화장실 3개인 이 집은 매매가 8억 9,200만원이었죠 장민호는 뒤늦게 이 집에 각종 트집을 잡았는데요 장민호는 김숙과 함께 내가 볼 땐 저 욕조에 자전거 같은 거 갖다 놓는다 나중에 김장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살다 보면 평상시 노천탕을 자주 사용하지 않게 될 것임을 어필하고 집 자체가 좁은 편이라 다섯 식구가 같이 살긴 불편할 거라는 단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장민호의 욕조에 대한 로망은 이후로도 계속 튀어나왔는데요 옥팀이 소개한 김포시 통진업 해피 플리어 새해 물 많이 받으세요 집에서 어마어마한 크기의 개인 야외 수용장이 등장하자 또 벌떡 일어나 박수를 친 것입니다 거기다 1층 방에서 욕조에 있는 화장실이 나오자 재차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김숙은 욕조만 나오면 이러네 라며 그의 못 말리는 욕탕 사랑에 혀를 내둘렀죠 그래도 이날 장민호는 절친 분과 함께 발품을 팔러 나가 소개한 민호식이 두 마리 치킨집으로 의뢰인의 마음을 만장일체로 사로잡고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 중공된 신축 매물인 민호식이 두 마리 치킨은 이름 그대로 1층과 2층에 독립된 주방을 가지고 있어 완벽한 세대 분리가 가능했으며 매매가 8억 2천만원이었습니다 장민호 단백질 대박 출시 3년 만에 누적 매출 3천억 돌파 일동 후디스 하이뮨 프로틴 지난해 매출만 1,650억 일동 후디스는 프리미엄 단백질 보충제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가 출시 3년 만에 누적 매출 3천억 원을 돌파했다고 심리를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첫 출시 이후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는 매년 성장세를 거듭해왔죠 출시 저태 매출 300억 원 2021년은 1,050억 원에서 2022년에는 1,650억 원을 넘어서며 3년간 누적 매출 3천억 원을 돌파해 국내 단백질 시장에서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는 국내 단백질 보충제 중에서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산양류 단백과 8가지 기능성 영양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연령과 성별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소비자인 니즈를 반영해 제품 라인을 확장한 점도 주의했죠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는 상해 주기별 맞춤형 건강 솔루션으로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주니어밀크 체지방 조절을 원하는 여성을 위한 엔바디 헬스매니아 남성을 위한 프로액티브 등의 제품이 있습니다 간편히 마실 수 있는 하이뮨 음료 및 하이뮨 액티브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매출 3천억 원 달성해 역할을 톡톡히 했죠 더불어 하이뮨 대표 모델 장민호도 한몫했는데요 장민호의 밝고 건강한 이미지가 시너지 효과를 내며 친근한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장민호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속히 결혼 소식에 들리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우회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신명기 1장 11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이었습니다 crux 무지개 튜 experient이 Microxém into 감사합니다.